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21일 지심참회 5일째죠. 정말 21일 지심참회 우리가 삶의 방향성도 정하지 못하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랬고 더구나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거를 전해주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들이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했고 그것을 이제 근본을 다시 찾아서 지금 뭐 인공지능까지 나온 세상에 더 이상 뭘 배우고 하겠습니까 지식으로서 배울 것은 사실은 이미 게임이 끝났고 이제 지혜로서 이제 살 수 있는 법을 조상님들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가르쳐야 되는데 금강경 오늘 제 6분 그 다음에 또 21일 참회 테마 중에서 무심하고 무화 마음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화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금강경 제 6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래라는 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일 지심참회 중에서 일심과 일념했고 무상 이미지상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할 때 그 상 무상과 해탈 그 다음에 어제 교화와 무화 그리고 오늘 무심과 무화 음 무심과 무화 예 이거를 하고 어 그리고 오늘 금강경 이제 6분으로 하시게 되면 자성여래에 대한 석가여래 말고 우리들 자신도 지켜보는 나 법신의 나 무상임을 아는 나 그 자성여래 자기도 자성여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모든 업 카르마가 높기 시작한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아례였다 여쭤보았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중생들이 그렇게 범소유상 개시엄망이라는 상 속에서 살지만 약견 재상 비상이라는 그 상이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정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지식이라는 것은 그에게 축적된 지식의 정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거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IT니 암호화폐니 남들 다 돈 번다 그래도 사기야 그러면 축적된 지식이 없으면 정보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에게 축적된 지식의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열애의 지혜는 그 사람의 축적된 공덕과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런데 앞으로 2500년 뒤가 돼도 지켜야 할 바인 개를 받아 살생하지 마라 투도하지 마라 음향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있잖아요 옥에 있잖아요 옥에 사람 따라 다르지만 그 개를 받아 그 의미를 그들의 마음에 항상 지니고 받는 것은 수고 마음에 지니고서 그 행동에 나오는 행동과 생각에 나오는 게 지잖아요 밥을 밥을 먹으면 밥을 위장 안에 집어넣는 건 수고 그거를 위와 대장과 소장에서 부셔서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지잖아요 그래서 밥을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지니고 있으면 한나절 혹은 6시간 동안 그걸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또 활기차게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2500년 뒤에도 지켜야 할 바인 개를 받아 그 의미를 그들의 마음에 항상 지니고 수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수지가 뭔지도 모르고 금강경 2만독했네 법화경 4경 3번 했네 반야심경 4경 10년 했네 수도 모르고 지도 모른 거죠 마음에 지니고 또한 공독과 복을 닦는 자가 있는 법이니라 공독과 복이 있어야지 스님이 한 말씀 얘기하면 이런 지하에 득도한다라는 언어에 득도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언어에 성분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들은 능히 이와 같은 나의 말과 그래 믿는 바 마음을 내어 내가 지금 말한 것을 진실하게 여길 것이니라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불교 학생반 하고 108배 하고 5만 군데 다니면서 절에 다니고 난리를 승공을 하네 보시를 하네 착한 일을 하네 참내 삼천배를 하네 별 난리를 다 지겨서 그게 쓸데없는 일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라도 20년 30년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처님 말씀이 통째로 확 느낌이 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축적된 공독과 복을 있어야지 말 한마디 듣고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지난 세상 동안에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께만 그런 근본이 선량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심은 것일 뿐만 아니라 셋의 생색 이미 한량 없는 부처님의 처소에서 그들의 거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니라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뛰뛰라고 어떻게 보면 쟨 세상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그러는데도 잘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출세도 먼저 하지만 교도소도 먼저 가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말한 사구계의 글귀를 듣고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여래 모든 상이 있긴 하지만 그 상 속에는 실제 그 상이 없는 것을 안다면 그 상이 험한 것인 줄 안다면 너는 너의 여래를 보게 되리라 이거죠 이 글귀를 듣고 순식간에 거룩한 언어의 득도 해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거룩한 믿음을 낼 것이니라 수보리야 나의 여래는 그 모든 중생들이 그와 같이 한량 없는 복덕을 얻는 것을 다 알고 그 복덕의 힘이 그에게 작용하는 것을 다 보고 있느니라 지켜보는 나의 힘이에요 지켜보는 나의 힘은 이거 법신의 힘이라고도 하고 한마음서는 대행스님 같은 분은 주인공의 힘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걸 무상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열의 힘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것이 저장되어 있는 그 복덕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계룡산의 유대인 미국스님은 우주은행이라 그랬고 또 청담스님이나 이건희 회장이라는 그런 분들은 자가 부장 100억이 저장되어 있는 금고라고 했고 어떤 분은 법보장이라고 그랬고 어떤 분은 공덕장이라고 그랬고 원효대사님은 열애장이라고 했죠 그 열애장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다 보고 있느니라 왜 그런지 알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짓고 자신이 받는 자업자득의 인연의 이치는 인과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렇게 금강경에 6가지 상이 나오는데 금강경에 수도 없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뭐라는 설명이 없어요 사실은 어느 경전에도 없어요 그래서 원각경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원각보살장에 나와요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원각보살장 할 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쟁쟁한 새친스님, 무착스님 이런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상은 탐심, 인상은 짐심 그 다음에 중생상은 치심 그 다음에 수자상은 애착하는 애심 그 다음에 법상은 집착심, 비법상은 호망심 그래서 그 모든 중생들은 나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탐하는 마음, 탐심 남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화를 내는 마음, 진심 우리들, 내 편, 우리 편이라는 자기 무리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마음, 치심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살아 있을 때 뿐이라는 수자상에서 나오는 애착의 마음 수자, 이게 이제 애심이죠 애심, 그 다음에 자신들이 그렇다고 여기는 모든 존재만이 우리 부처님 말씀만이 우리 예수님 말씀만이 진실이라는 그런 집착의 마음, 법상 내가 깨달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모든 법이 사실은 없다고 부처님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는 비법상에서 나오는 허망심에 스스로 묶여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 모든 상이 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무상이라는 나의 가르침을 깨달아 알면 그래서 무상심이라는 것, 무상심, 지켜보는 마음의 심 제가 지켜보는 마음은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나는 무상심을 써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실상반향의 세계니까 실상반향은 단지 내가 관조반향, 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스위치, GPT 플러그인처럼 플러그가 가서 꽂히는 거지 관조라는 플러그를 나의 생각에다 갖다 꼽으면 그때부터 무상심, 법신, 주인공의 마음, 실상반향 이게 모다가 딱 켜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업이 전부 힘을 잃고 사라지고 무명의 마음이 사라지고 밝은 자성열의 무상심의 새로운 마음이 힘을 작용하기 때문이니라 이 무상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화음경에 나오는 거죠 열의 출연품에 나오는, 열의가 출연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힘을 작용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 어떤 마음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언어에 딱 깨달아 알면 안 그러면 믿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거 전생의 복덕이 있어서 이런 걸 지금 금강경을 보고서 딱 믿는 마음이 생기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말한 이 가르침인 정법도 지키지 않을 것인데 어찌 하물며 그릇된 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인가 그들은 이제 열의 심의 마음만을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거는 나는 부처님 말씀만 해야지 이제 정법만 지켜야지 그거는 지켜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켜보는 마음은 어떤 것도 지켜보기만 하는 마음은 어떻게 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플러그만 우리가 꽂는 거예요 관조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이게 정법이야 예라이 마군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나 열의는 항상 말하기를 너희 비구들이여 내가 말한 바 모든 법은 마치 땜목과 같은 것이어서 육도 중생들의 그 마음에 이쪽 강변에서 보살 열의 열의 심의 저쪽 강변에 도달하기 위한 육도 중생이라고 그러면 여기 제석천, 범천, 알라신, 하느님, 조상신 왜 그러냐면 지효과기, 축생 이게 여기 천상 다 있잖아요 그 육도 중생들은 다 아상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다 있거든요 우리 조상님들 이번에 우리가 입지한 조상님들 내가 깨우치면 조상님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조상님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이유는 그들도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랬을 때만이 이 열의장, 법보장, 공덕장, 자가보장의 창고를 열얼 제껴서 자기에게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쪽 강변에 도달하기 위한 강을 건너는데 그 땜목을 쓸 뿐 그 땜목도 버리라고 나는 가르쳤거늘 진리가 아닌 법에서야 그들에게 다시 말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아 그러면 나는 열의 심을 써야지 이런 생각을 참 해도 안 되는 거고 안 해도 안 되고 그냥 보고만 있어 그래서 나중에 서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기준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이거 이제 오정권 우리는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깨닫게 된 것을 문자 반야와 관조 반야로 깨닫게 된 것을 실상 반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그쪽으로 조상님들과 가족들을 다 지금 방향을 잡고 21일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이런 거죠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뭐 예전에 한 부자가 이렇게 가을에 추수할 때가 돼서 이렇게 농부들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농부들이 타작하면서 이렇게 타작을 하면서 그 막 참새들을 쫓고 이제 새들 쫓고 뭐 다 쫓더란 말이죠 주인이 여보게 새들 쫓지 말게 아니 새들이 자꾸 이렇게 곡식을 어렵게 까놓으면 곡식을 다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 여보게 여기 있는 이 동네에 있는 땅이 다 내 땅인데 여기서 쫓으면 저기에 가고 저기서 쫓으면 또 저기로 가는데 저기 저기가 다 내 땅인데 여기서 쫓아서 뭐하나 그 마음 그 마음이 여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주 부자 흠 지가 아주 부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어떤 스님이 노인네 스님이 이제 열심히 자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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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임야를 곡괭이로 호미로 뭐 삽으로 이렇게 해서 상추밭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팔면 한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지가 부동산은 용도 변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용도 변경 신청해서 택지가 되면 더 비싸지는 거고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이제 밭을 노인네 스님이 개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마을에 이제 한 대가리 팍팍 돌아가는 노인이 스님 뭐 그 절에 스님 한 두 분밖에 안 계시고 제가 그 밭 저한테 파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얼만데 그랬더니 500만 원 드릴게요 응 그래 좋아 그래갖고 그 저를 아 그렇게 한 3천만 원 공시지가 한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때가 500만 원에 달랑 팔은 거죠 그랬더니 그 노스님하고 같이 있던 상자 스님이 아니 스님 저 사기꾼 같은 노인네한테 그 3천만 원짜리를 500만 원짜리에 팔면 어떡합니까 당장 가서 계약 취소하시고 밭 다시 찾아오세요 뭐가 문제냐 너는 야 밭은 그대로 있고 내 손에 500만 원도 있잖아 뭐가 문젠데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게 열애심이에요 근데 아까 그 농부는 자기 땅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설날이나 추석 때 저도 이제 저희 집 애들한테 뭐 고스톱 가르칠 때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자녀들 자녀들 둘하고 마누라한테 10만 원씩 주고 자 그래갖고 나도 10만 원하고 40만 원 해서 한 놈은 광팔고 고스톱으로 경제를 가리키고 숫자 개념도 가리키는데 내가 준 돈 40만 원으로 마누라가 다 딴들 아들이 다 딴들 딸이 다 딴들 내가 다 딴들 그게 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열애심이라는 거죠 힘들죠 그러나 죽기 전에 한 번은 이걸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자식 내 마누라 우리 집안을 위해서만 60평생 살아봤으면 됐지 60 환갑 지나서도 그 짓을 계속 해야 되냐 너무 슬프잖아요 그게 열애심이에요 그런데 그 열애심을 쓰게 되면 예태까지의 인연을 반영했던 모든 에너지와는 다른 전혀 다른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작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자식 자기 마누라 챙겨주려고 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인연이 쌓인다라는 거죠 이게 금강산매경하고 법화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믿겠느냐 이거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라고 묻는 게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딱 믿겠어요? 라는 게 정신희유분 깨끗한 마음을 깨끗한 믿음을 내는 사람은 정말로 시소합니다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게 정신희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참여라도 하자 그리고 조상님들은 지금 그러셔도 되잖아요 저쪽 몸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이혼하고 마누라 버리고 자식 버리고 아버지 버리니까 훨씬 편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이제 좀 우리들 버려도 되잖아요 이거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천상에서도 수명이 있고 승진해야 되고 빨리 몸받아야 되고 몸받으려면 더 좋은 몸을 받아야 되고 천상도 계급이 있고 어딘가 가고 싶은 구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해드리자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해드리느냐? 깨닫게 해드리려고 그게 우리 21일 참여의 목적이죠 네 오늘 우리 5일째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